안녕하세요 성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유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산입니다 실제로 팀장은 말해 못쓱 못쓱 눈찍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우캐스터 모두가 불어넘 네 우영입니다 호호호 난 슈퍼 프렉스 알지 내 클래스? 내 성적 프렉스 내 인기 프렉스 안녕하세요 종국입니다 어 예예예 불어넘 불어넘 마이 혈룡 마이 핏주 마이 브로 김성원 성원이 넌 상전 정신이 없어졌어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네 10월 12일 김 대리 그때까지면 괜찮을까요? 김 대리 선성원 네 주간에 자료 좀 빨리 뽑아나? 네네 그 때 가서 빨리 뽑아 네 오 오 help me help me help me uh oh 아 뭐야? 아 정서원 어이 정서원 형 이제 와 시간 몇 시야 지금 지금 몇 시냐고? 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오냐고 네? 지금 몇 시냐고 지금 몇 시냐고 11시 왜 이제 오냐고 그럼 과장님도 이 시간에 오시던데? 아이 정서원 내가 자네랑 직급이 같아? 어? 직급이 낮으면 인권도 없는 건가요? 저저저 저러니까 요즘 M장 아 산사원 아까 준 거 어딨어? 주광 회의 자료 빨리 가져오라 했지? 왜 지금 얼굴을 뽑고 있어 빨리 가져와 빨리 주광 회의 자료 빨리 가져와 빨리 예 이 시간에 오시던데? 야 산사원 네 주광 회의 자료라고 가져온 거야? 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네? 주광 회의 자료가 이게 뭐냐고 어? 뽑았습니다 다시 가죠 다시요 다시요 네 됐 으이차 으이차 F**k you 무슨 아 또 썼어? 아 또 썼어? 깨라 됐고 됐고 현희 씨 세팅이다 빨리 회의하게 헤드 세팅 쓰면 일에 눈물이구나 아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헤드 쓰는 걸 몰라 안 했으니까 빨리 현희 씨 세팅하라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이제 세팅하라고 깨라 장갑 끼고 갖고 세팅하라고 세팅하라고 헤드폰을 쓰면 일에 눈물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모르겠고 헤드폰 쓰고 세팅해 빨리 알겠습니다 세팅 헤드폰 이거 꽂지도 않고 이거 뭐하는 거야 헤드폰을 쓰면 일에 눈물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커피 드실 분 계십니까? 나 나 커피 주문 받습니다 나 나 여기 카라멜 마키아토 우리 사장님 거 네 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사원 들어 어떤 거야? 좋습니다 다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지? 어?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통일해 예 산사원 나 카페라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8개 예 예 산사원 산사원 사장님 말 들어 산사원 나 카페라테 한 개 그냥 해줘 예 아메리카노 8개 아메리카노 8개 시키겠습니다 그래 그래 사장님 여기 카페라테 8개 주세요 산사원 예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입니까? 전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왜 그러고 안 나? 김치 회사에서 지금? 김치 회사 들어온다고 김치 꼭 먹어야 돼 인정? 아니요 뭐랑 보통 김치 먹는 날이 있으면 뭐랑 같이 먹어 갈비탕 먹습니다 갈비탕에 먹는다는 산사원은? 김치 고기랑 같이 구워 먹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여성 사원은? 상추랑 많이 먹을 거 같은데? 잘 어울리겠구만 네 저는 그래서 김치 저는 김치의 인생을 걸기 위해 제 머리도 이렇게 염색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양념 버무리면 이렇게 되는 건가? 네 배추에서 배추김치로 김대림 어떻게 됩니까? 저 김치는 보통 볶아 안 먹습니다 왜요? 왜 볶아 먹죠?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안 먹었어요 약간 편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덜 잘하신 겁니까? 거기는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저도 김치를 안 먹어서 이겼습니다 김치가 이만큼 선생님이 좋다면 알려야 됩니다 저희가 발 뽑고 나서서 알리겠습니다 그럼 그럼 저 되게 방금 동감했습니다 대표님이 김대림 한 번 말하고 싶었을 때 언제 잘라주십니까? 빨리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그 사푸 낸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수리를 안 해주시네 이거 그 대표님이 이 포즈를 하시고 골프를 치는 사람끼리 골프를 치면서 김치를 먹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정신성이 뭐예요? 그 말에 정신성이 그 말에 정신성이 아니 골프 좋아하시니까 말에 씨가 없어요 지금 보면 수박 씨죠? 네 우리 사장님의 전매 특허 김치 포즈 하나 둘 셋 김 김 김 김 김 Oh my god Oh hell Oh man What the fuck man Get your ass on 누가 지금 웃나? 누가 지금 웃나? 사장님이 포즈 왔는데 지금 누가 어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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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내가 또 보여줘야 돼? 네 한국 김치 자 한 한국의 대기업 우리 형제 김치는 국 국 국산 김치로만 사용되면서요 김 김 김치의 최고봉 자리에 올라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 시 누가 지금 웃나? 지금 사장님이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시 시 제 사원은 총각김치로 간다 총각김치요? 깜짝이 너무 어려운데요? 총 총 총대를 매고 각 각서를 쓰겠소 내 이 자리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겠노라구 김 김 김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음식이며 앞으로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갈 K푸드입니다 치 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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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밥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맞긴 하네 그럼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 어떠십니까? 아니 내가 만들어 줄게 요리 못 하시지 않으세요? 먹어 그냥 혼리야 대표님 제가 김치 형제 김치 양배추로 노래를 한 거 만들어 봤습니다 힙합으로 힙합으로 틀려줘요 아 안 그래도 우리 총선원이 요즘에 작곡하고 다닌다면서 아 네 그래 한번 한번 읽어봐 양배추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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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김치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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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대리 팔껴 넌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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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게 진짜 형제 김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으니까 맛있겠죠 그래도 끝이 정말 아 송성 아 요즘 개그욕심 야 아 쟤미 슬립스틱이라려고 그러네 유튜브 한다고 욕심 부리자 이런 거 저는 라면도 좀 먹고 싶어요 알았어요 이거 닫혀? 이거 안 닫히지 않을까? 저거 누가 담았어 이거? 그림은 되게 예쁜데 잠깐만 닫아보자 형 아니 형 그냥 냅둬요 형님 홍주야 넘친다 홍주야 넘친다 홍주야 넘친다 하고싶어 어? 안 돼! 어?! 응...! 예임! 나도... 조금만 더 한다 으악! 어! 자! 미친놈 조금만 더 이상한 하아 어? 뭐 하냐? 뭐야? 뭐해? 하하하하 뭐해? 뭐 하는 건데? 갑자기 왜 그런 건데? 심지어 이거 아까 자기가 설치해 놓은 거야 도배 때려요 형제 김치